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가 곧 열립니다 D-Day 연준 운명의 날 이런 제목의 방송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에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초 제가 오후 방송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녹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 새벽 4시 30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블록미디어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릴 텐데 그때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12월 15일 오후 3시 10분이고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월 의장이 어떤 말들을 할 것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입니다 연준은 존재 가치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완전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꼭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준이 여러 가지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차례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태까지 써왔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앞에 수식어를 붙일 거예요 그 수식어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완전 고용에 대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이나 아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위험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인력들이 좀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급망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여태까지 해왔던 수식어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진전 이런 표현이거든요 완전 고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경제 지표를 살펴봤더니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금리도 올리고 지금까지 풀려나온 돈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실질적인 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안정 얘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직전에 있었던 의회의 청문회에서는 좀 불확실하다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서 오미크론 변수가 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든가 좀 걱정이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올 때에는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운신의 폭이 좁혀지는구나 운신의 폭이 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거는 곧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하면 경제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제넘 파울 의장 입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 수식어가 뭐냐 그리고 그 수식어에 바탕을 해서 연준이 그걸 충분히 제어할 수단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조금 더 호키시한 또는 덜 호키시한 이런 잣대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고용에 대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됐다 고용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좀 더 매파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예요 그래서 일단 타이퍼링은 지금보다 두 배의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종료가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내후년에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정도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게 월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도표를 찍을 텐데 연준의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틀 동안 회의를 하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그걸 숫자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익스펙테이션 이코노믹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점도표의 위치를 봤을 때에 내년에 몇 차례나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몇 차례냐 지금 월가의 생각은 세 차례 정도 아니면 두 차례 정도 이 점도표가 그거보다 더 호키시하게 뭐 4번 혹은 5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시장이 좀 쇼크를 받겠죠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준이 지금까지 그럼 사준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8조 달러가 넘는 밸런시트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언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준의 밸런시트가 줄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줄여왔습니다 2008년도에 늘어난 이 밸런시트가 결국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팬데믹 때문에 이게 8조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 10년 동안 기간을 두고 줄여 나갈 거냐 아니면 월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채권을 직접 내다 팔므로써 장기금리를 진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늘 그래왔듯이 제가 내일 새벽 4시 40분에 파월 의장의 라이브 회견을 중계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른 새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새벽 4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고요 시장 움직임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이 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조금 긴장도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파적일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또 모르니까요 같이 한번 이걸 지켜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고요 녹화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18분입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였습니다